기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, 2번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때, 3번 사글쎄 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에, 4번 마라톤하고 감질나게 목 축일 때, 5번 다이어트 중인데 커피 당길 때, 6번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필 때, 7번 다른 여자와 입맞추고 담배필 때, 8번 순댓국 먹고 후식으로. 5번. 뭐였죠? 그 형이 아시잖아요. 3. 2. 1. 바람필 때. 실패. 야 이게 뭐야? 이게 진짜 가사야? 돈 없어서 담배필 때? 돈 없어서 순댓국 먹고 담배필 때?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순댓국을 먹죠? 바람 난 여자 순댓국 먹고 담배필 때. 실패. 순댓국 먹고 담배는 있는데. 실패. 마라톤하고 입 축일 때. 몇 번이었죠? 3번 아니면 4번이요. 아니 정확하게. 3번. 실패. 4번 마라톤하고 목 축일 때. 실패. 3번이요. 나이트하고 목 죽일 때. 목을 죽여요? 실패. 다이어트하고 목말라서. 당 떨어져서 목 죽일 때. 5번 하겠습니다. 다이어트 중인데 커피 당길 때. 저는 4번이요. 정답. 맞아요. 다이어트는 커피 당기는 게 없어. 나 혼자 막을 먹어. 나 처음이야. 이렇게 일방적으로 준 거 처음이야. 표정 봐라, 표정 봐라. 최종 스코어 5대1로 성실반 승리.